안녕하세요 무비왕입니다 오늘은 2019년 관객 527만명을 동원하며 캐릭터 영화의 진술을 보여줬던 영화 조커의 후속작 조커 폴리아데를 이야기해볼게요 영화 제목에 사용된 폴리아덴은 프랑스어로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된 정신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조커와 할리킨이 공유하는 정신적 불안과 혼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제 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이고요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시간은 138분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는요 악함에 수간된 조커와 할리킨의 운명적인 만남과 조커의 재판과정을 다뤘다고 합니다 2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1편을 살짝 복습해볼까요 1편은 2019년 개봉하였어요 상영시간은 123분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고담시의 광대 아서플렉은 코미디언을 꿈꾸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미쳐가는 코미디 같은 세상에서 맨정신으로는 그가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2019년 개봉영화 중 네번째로 높은 순수익을 올릴 만큼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고요 수많은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조커 과연 그가 누구인지 무엇이 그를 조커로 만들었는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썩어가는 고담시, 이룰 수 없는 꿈, 첫 살인, 출생의 비밀 등이 풀어지죠 1편과 2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정보로는 1편은 어둡고 암울하지만 2편은 어딘지 모르게 희망찬 분위기라고 합니다 1편은 장르가 드라마, 스릴러, 범죄 등의 장르인데 2편은 제작사는 뮤지컬 영화라고 표현하기 꺼려하고 있지만 뮤지컬 영화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1편에서는 조커만 등장하지만 2편에는 할리킹까지 합류하면서 조커와 할리킹 조합에 한껏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조커2는 기대작입니다 그러나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후 평론가들의 평가가 극가국으로 나뉘었다고 해요 사실 조커1편도 개봉 당시 평론가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대중들과 팬들은 열광했죠 조커 폴리아데의 관람 포인트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뮤지컬 형식의 독특한 접근입니다 전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연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커와 할리킹의 감정을 음악과 춤을 통해 표현할 예정인데요 기존 영화와 차별화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뮤지컬 요소를 활용해 캐릭터들을 표현할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는 심리적 깊이입니다 캐릭터의 심리적 깊이에 집중하는 작품입니다 조커와 할리킹 사이에 공유된 정신적 혼란과 그로 인한 행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는 할리킹의 등장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조커와 할리킹은 함께 환자로 등장합니다 기존 할리킹 캐릭터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두 캐릭터 간의 복잡한 관계가 어떻게 묘사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영화 보고 난 후기 말씀드려볼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급 지루하고 재미없었어요 실망했어요 비추천합니다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조커의 본질 매력을 잃었습니다 예술적인 느낌으로만 다가가서 본질의 매력도 잃은 느낌이 들고 예술 영화를 방불케 하는 감각적인 연출? 그러나 이게 대중적인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호아킨 피닉스의 신들린 여전도 가려질 만큼 재미없었습니다 두번째 뮤지컬 장르의 선택을 왜 했는지 의문입니다 아서와 리의 복잡하면서도 광적인 성향을 음악으로 표현하는데요 이야기의 흐름을 너무 끊어서 억지스럽고 진짜 별로였어요 세번째 예술병에 걸린 영화 같아요 1편도 오락적인 요소가 적었던 영화라 2편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레이디가가 할리킹 활용도 너무 아쉽고요 최악의 속편 중 하나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기대했던 조커의 속편 조커2인 조커 폴리아데를 보았는데요 절대 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커 시리즈 자체에 강한 애정이 있는 분 아니고서야 굳이 쉽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